까닭 다시 참으로 우움을 사전에 좀 기후 scap 샀 Schlagers 원티 아, 청룡의 회전. 여기서 막힌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것이 인천욕이죠. 여기에서 막힌 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마지막으로. 벌금은 조제한의 동전골이 나올 때 공연의 역할을 좋았어요.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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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수비 김영빈과 윤석열 사이를 잘 파고들었고요. 여기서 수비 3명이 붙여냈는데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그대로 달아난 득점을 다시 한번 이동준이 만들어냈습니다. 아, 여기서도 부드럽게 어우. 고명진 돌려받고요. 이천경 중앙도 좀 더 이동합니다. 태클 이겨냈습니다. 이천경. 끌고 가면서 지면을 밀었습니다. 김태환 열렸습니다. 김태환. 컴팩. 올려주고 헤딩. 아, 때리지 못합니다. 자, 때리지 못. 자, 그발. 그발. 슛. 이천경. 이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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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은 지금. 그전에 무슨 얘기냐면. 슈팅을 때렸다. 서령호. 이뤄지고 이천경. 골. 이천경. 골. 이천경. 이천경의 동작골입니다. 놓친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천경 선수가 결국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동준 멈춰 prev票습니다. 이동격 중인데요. 든슛. 아, 망가납니다. 노동권의 선방입니다. 이천경의 멀티골을 노동권 선수가 완전히 막아냅니다. 바쿠 돌아 들어갑니다. 바쿠. 이청력! 이청력! 블루 드래곤이 돌아왔습니다. 이 골이네요! 멀지 골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골이 하셨던 이청력이 오늘 두 골입니다. 이청력 오늘 멀지 골 기록합니다. 두 골째를 그리고 울산의 역전 골을 선사합니다. 되게 쉬운 찬스도 있었는데 그걸 못 넣고 그 다음에 온 찬스를 연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골 놓쳤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쉬운 건 넣기 싫더라고요. 농담이고요. 못 넣었을 때 팀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그 이후에 선수들도 그렇고 여기 경기장에 와주신 팬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그런 마음 때문에 골로 두 번째 세 번째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골 넣기 직전에 패스미스트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조금 지친 것 같다. 얘기하자마자 두 번째 골 넣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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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